안녕하세요 케이스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예 저희들 뒤에 백그라운드 보이시죠 예 바다 예 멋진 바다가 펼쳐진 곳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태안의 어운돌 송림 캠핑장입니다 예 이곳의 매력이 캠핑장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는 거죠 그죠 해변에서 보면 이렇게 해루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바닷가로 내려오기 전에 이 캠핑장에서 뭘 탔죠 네 바이크 네 캠핑 바이크도 한번 타고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실제 캠핑장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한번 캠핑장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가시죠 자 언돌 송림 캠핑장 입구에 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야 이거 뭐 엄청 큰가 봐 어 그런가 봐요 송림관광농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캠핑장 펜션 뭐 뜨란채도 뭐 펜션이랑 비슷한 것 같고 캠핑하우스 조그만 그런 것 같은데 네 다양한 종류의 캠핑 시설들이 있네요 그렇죠 자 실제로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한번 볼게요 캠핑장 도착하면 안내실 가야 되니까 안내실 쪽으로 해서 갈게요 네 가시죠 자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기 지금 이 공간 또 캠핑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도 다 저기 송림 캠핑장에 속해 있는 그 사이트더라고요 예 지금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간 상태고요 그래도 군데군데 꽤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키즈 캠핑장이라 그런지 여기 일요일날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여기가 펜션동 이쁘지않아? 예 이쁘네요 꽤 괜찮은데 그치?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펜션이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앞쪽에 데크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쵸 이쁘다 그치? 응 이뻐요 자 지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안쪽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편의시설도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편의동에 화장실 개수대 깨끗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진짜 깨끗해요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저기 비닐하우스 검정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는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캠핑 바이크 탈 수가 있는데 한 대에 만 원이고요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저희 좀 전에 타고 왔어요 예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저쪽 편으로 편의동이 있거든요 예 편의동 가볼게요 예 편의동 가 볼게요 네 기다릴 때 가십니까 좋네 안내 나오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편의동 예 여기가 편의동인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예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안내실이면서 편의점 예 매점 한번 구경 볼까요 매점 구경 한번 볼까요 예 예 예 여러가지 아이들 예 오로로 오 크롱 너무 귀여운데 네 그 다음에 캠핑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이제 부탄가스들도 있고요 여러가지 양념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리 콜라 하나 먹읍시다 네 콜라 콜라 하나 캔 캔 캔으로 하나 시원하게 예 예 햇반도 있군요 햇반도 있고요 여러가지 케찹 참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카피랑 이렇게 폭죽 세트도 팔긴 하는데 아까 방송 들으니까 몇 시 이후로는 하면 안 돼요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자 지금 남자화장실 비웠거든요 후딱 한번 남자화장실 보여 드릴게요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바닥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예 예 예 예 자 지금 남자화장실 비웠거든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볼류를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소할 때 사용되는 마대하고 호스가 있네요 상태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사면대 하나 있고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수시로 들어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청결도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네 자 콜로 한잔 할까요 예 지금 개수대하고 샤워실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있으셔서 사람들 좀 빠지고 개수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막 샤워실 이용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남성 샤워실 구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신발을 부숴야 되네요 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갈게요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이제 샤워실은 처음 들어갑니다 공간이 바로 샤워실이 있는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옷장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양쪽으로 샤워기가 총 6개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깨끗한데 네 깨끗하네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네 이쪽 편이 카라반 존인거 같아요 네 이쪽 편이 카라반 존이고 이쪽이 이제 파쇄석 존인데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시 구역입니다 네 여기 사이에 두고 정면이 이제 바닷가 네 맞습니다 바닷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요렇게 솔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어 자리를 잘 잡으면 좀 그늘이 있습니다 네 캠핑장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쪽까지 쭉 다 캠핑장이라는 거 그렇죠 네 자 여기가 이제 시 구역 네 그리고 이제 비 구역이고요 일단 바다 전경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아까 인트로 때 바닷가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네 위에서 보면 어떤 전경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바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가지고 네 인접해가지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네 자 이쪽으로 자 우와 우와 멋지죠 좋다 네 지금 왼쪽은 보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해루질 하고 계세요 네 홈이 들고 막 뭘 파는지 뭘 이렇게 채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이쪽 해변이요 상당히 넓게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저기 어운돌 해우수욕장을 와봤었잖아요 그치 그치 네 네 자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요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네 저쪽도 있고요 네 요런 느낌입니다 네 상당히 멋지죠 바닷가 네 네 네 비부역으로 비부역 사이로 해서 저희 사이트 한번 보여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어운돌 송림 캠핑장의 특징이 보면요 네 약간 좀 바둑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이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돼요 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 라인 하나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사이트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널찍하고 그렇진 않아요 네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적당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치면 오랜건 네 비밀사이트 네 지금 예 여기가 지금 저희 보금자리입니다 세팅 짱짱하게 해놨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블랙코팅 타프에다가 모기장까지 다 해놨는데 네 오늘 덥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게 추워요 오히려 네 오히려 약간 시원한 느낌 네 그리고 저희 넥타타프가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지금 딱 그 사이트 규격에 맞춰 가지고 딱 피칭을 하긴 했는데 군데군데 사이즈가 조금씩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이트는 조금 크게 좀 작게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이트에 마다 사이즈가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비 비구역 네 비구역 보고 있고요 자 군데군데 보니까 또 저런 게 있네요 뭐 좀 단갈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단갈로가 캠핑하우스인가 보다 음 그리고 앞쪽에 보면 바닷가 바로 앞에 공간들이 있거든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셔서 사이트 넘버 네 확인하셔서 예약하시면 되시겠죠 네 B랑 C 정도면 그래도 바닷가랑 좀 인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는 A구역 네 A구역 A구역은 뭐랄까 그냥 좀 산하고 바로 연결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 단으로 올라가서 위층에도 있네요 그러게요 이쪽 부분이 이제 A구역인데 쭉 올라가서 저기 진짜 손주님 말대로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도 있네요 그렇죠 바득탄식이 싫으시면 저기 A구역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캠핑하우스 구역 네 네 자 사이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사이트 위치 잡으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편의동이 하나 있네요 응 이거는 몰랐는데 편의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까운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뒷편에 A구역이랑 C구역 사이에도 있네요 네 아마도 똑같은 포맷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대략만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느낌이지 화장실 샤워실 남자 화장실 아 똑같네 저쪽 편에 계실 때 똑같네요 네 완전 똑같은 형태의 편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는 분리수거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C구역입니다 네 편의동과 편의동 사이 그 다음에 펜션 사이에 있는 가운데 여기가 C구역이네요 네 중앙 무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 네 네 여기는 그래도 약간 틀이 좀 B구역 보다는 좀 이렇게 간격의 틀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B는 진짜 바둑판인 것 같아요 약간 모양이 막 기억자로 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C구역 분위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동 주차를 거의 해야 되는데 네 사이트의 특징에 따라서 바로 옆에 또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들 쭉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네 자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배치도 자세히 보시고 네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어흔돌 송림 캠핑장에서 K수환이었고요 네 수환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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